할머니 댁에 이 게임기 가져오길 잘했네 입 없으면 심심할 뻔했다 도주야 자 이것 좀 먹어봐 너 배도 안 먹고니? 아침도 안 먹고 괜찮아 이따가 엄마 전이랑 송편 만들어도 되는데 좀 도와줘 응 알았지? 응 게임 좀 그만하고 알았어 이거 먹으면서 해 응 응 도와줘 이따가 거즈야 거즈야 분업체 아 왜 아니 넌 어떻게 된게 할머니 집에 가서 게임만 해 엄마 좀 와서 도와라니까 아이 귀찮아 뭐 귀찮아? 빨리 엄마 좀 도와줘 네가 도와준다며 오늘 이거 막판 한파만 도와줄게 네가 네 입으로 말했어 한파만 하고 도와준다고 알겠어 와버리 가 막을만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줘 두더질 왜? 너 게임 한파만 한다며 지금 한시간이 넘었거든? 엄마가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나본데 이게 원래 한판에 한시간이 넘어 하하하하 야 엄마도 왕년에 게임 좀 해서 게임에 대해서 잘하는데 이게 무슨 한판에 한시간이 걸려 하하하 아이 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엄마가 뭘 왕년에 게임을 해 게임에 깨짜도 모르면서 너 그러면 엄마랑 배틀급 시험 떠서 너가 이기지? 그럼 게임 계속하게 해줄게 택시! 엄마가 이기지 너 그러면 게임 당장 멈추고 와서 일도와 알겠어? 하하하하 알겠어 알겠어 아 붙어 붙어 하하하하 아이 난 뭐하지 두더진나 골라야겠다 하하하하 아우 엄마는 무슨 캐릭터 아냐 엄마는 저 문알마녀 골라 문알마녀 캐릭터 됐어? 옆에 있잖아 어머 어머 진짜 있네 눈알마녀는 세지? 아이 게임 캐릭터는 거의 다 비슷해 너무 세면 벨붕이잖아 벨붕이 뭐야? 밸런스 붕괴 아우 요즘 애들 아주 별다줄 밸런스 붕괴 이번 시험 20점 못 넘으면 죽을 줄 알아 나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엄마랑 같이 살거야 용돈 받으면서 라운드 원 바잇 엄마 나 이번 시험 성적 몇 점인지 물어봤지? 내가 알려줄게 수학 11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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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과외 시킨 돈이 얼만데 도대체 누굴 닮았어 이러니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데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게 과학적으로 증명된거네 아우 씨 말도 안돼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너 다음주 시험이지? 너 밤새 게임하나 공부하나? 내가 지켜볼거야 누발팬! 아, 무슨 인내서 레이저 가다가! 이 게임 내 캐릭터 잘 살려서 만들었네 됐다,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비교 공격 가야겠다 엄마, 나도 징징이네 엄마처럼 패딩 사줘! 게임기 사줘! 컴퓨터 사줘! 뭐가 이렇게 잘하는게 많아? 나도 너한테 잘하는거 많아 서울대 가줘! 고려대 가줘! 고려대 가줘! 연세대 가줘! 너만 비교 공격 가능한 줄 알았지? 엄마도 가능해! 이게 바로 반격기라는거야! 확실히 끝내주지! 소나기! 쏘나기 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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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좀 봐줘 게임에 봐주는게 어딨어! 이, 뭐겠다 진짜 씨! 안되겠다! 두더지 흑흑 공격! 쏘나기 퍼치! 쏘나기 퍼치! 이, 공격을 맞게되면 흑흑 돼지! 아 됐어 안지 표현 아 괜찮pole 아니 엄마가 이렇게 놔줬잖아 아주 생긴건 흥국이랑 똑같이 생겨갖고 날 닮았으면 아주 예쁘고 잘생겼을텐데 이것까진 안쓰려 그랬는데 포튼 플라스트 얍 포튼 플라스트 이걸 피해? 엄마가 델코콘 아줌마랑 싸는거 보고 그깃을 쓸지 예상했지 티그닥 소원 대왕 티그닥 소원 소원수를 썼다 이거지? 나도 소원수 써야지 헐크의 주먹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겁없이 도전하는 자에 치우다 헐크의 주먹 멈춘 멈춘 미치기 헐크의 주먹 미치기 멈춘 미치기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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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공격인가요 엄마? 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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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해 제발 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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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좀 제발! 안왔네 공부 좀 해 제발 공부 좀 안왔네 안왔네 공부 안왔네 안왔네 공부 좀 해 안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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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속상해 우리한테 공부시킬 수 있었는데 아마 포기해 나한테 공부해봤자 안돼 랩이나 게임에서 프로게이머 돼갖고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게 안왔네 천이나 붙이러 가야지 엄마 전부 치는거 도와줄게 다시 가자 아우 정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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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